안녕하세요 아프리카TV에서 만화책 BJ 하고 있는 팔팔북스 입니다 오늘 제가 원피스 뇌피셀 영상 주제는 샹크스 인데요 저번 영상처럼 오늘도 머리 색깔 소품 물건 뭐 이런 것들 많이 나오니까 예상하려면 그런 것 밖에 뭐 찾아 낼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한번 묶어 보는 건데 사실 1편은 샹크스에 대한 내용이 많이 안나옵니다 제가 1편 2편 3편으로 제작을 해봤는데 1편에서는 샹크스가 많이 나오진 않지만 샹크스에 대한 어떠한 왜 궁금할까 샹크스가 지금까지 샹크스가 어떠한 떡밥을 좀 그렇게 뿌려 놨는가 뭐 그러한 내용하고 간단히 샹크스 하고 이어지는 인물에 대해서 저번처럼 노란머리 지반 그리고 하늘색머리 지반 그리고 곱슬머리 지반 그러니까 하늘색머리 곱슬머리 지반 두 가지를 한번 샹크스 1편에서 간단히 이야기하고 그런 지반을 왜 이야기 했는지 2편 3편에서 나오니까 연결이 된다고 보시고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워낙에 원피스 뇌피셜 영상 연구하는 글 댓글 이런 거 많이 봐서 뭐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이런 게 맞을까 이런 게 맞을까 생각해 보다가 저의 뇌피셜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일단 샹크스 소개를 간단히 잠깐 하면 샹크스 모르는 사람 없겠죠 근데 간단히 무슨 어느 정도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제가 그냥 빠르게 키워드로 설명 드릴 건데 이 키워드를 조금은 유심히 들어보시면 나중에 2편 3편에서 왜 그런 게 좀 있을까 하는 것도 연결이 되니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빠르게 샹크스는 골드로저에게 밀짚모자 받아서 루피에게 주고 루피 구하러다가 한 팔 잘리고 그 다음에 밀짚모자도 샹크스가 뺏은 건데 루피가 먹었죠 고무고무 열매도 잠깐 헷갈렸는데 그러면 이 한 팔 잃은 사람이 싸우는 장면도 안 나왔지만 샹크스와 싸우다 키드도 한 팔을 잃었죠 그럼 잠깐 그냥 키워드로 골드로저, 밀짚모자, 고무고무 열매, 루피, 한쪽 팔, 키드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 샹크스 칼이 공개됐고 그 칼의 이름은 그리폰인데 뭐 칼하면 미호크가 생각나죠 미호크하고도 친하고 라이벌이고 뭐 이런 연결 라인이 있습니다 또 샹크스는 패기가 엄청난데 흰 수염 배에서 흰 수염이랑 딱 붙어가지고 하늘 갈라지고 뭐 이런 거 나오고 그 다음에 상처를 티치한테 입었죠 그럼 티치하고 조금 연결이 있습니다 악연이죠 그리고 루피 소식을 항상 접하면서 이제 가까워졌다 뭐 이런 내용의 말도 자주 하고요 최근에 록스 해적단이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의 예상이 골드로저의 배에 견습생으로 있었던 샹크스가 록스 해적단 배에 있었을 것이다 버기랑도 같이 뭐 이런 말씀도 예상들을 하시고 그리고 오로성에 샹크스가 나타나면서 궁금한 부분이 확 생겼어요 뭐 이러한 게 지금 샹크스에 대한 내용인데 저는 이제 뭐 천종일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을 떠나서 그냥 지금까지 샹크스가 보여진 이미지로만 조그만 생각을 해보려고 하고요 그러면 이야기의 발상을 한번 어떤 걸로 해보냐 제가 생각을 곰곰이 해보니까 이 원피스 세계에서 숫자 3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3을 뭐 3이 자주 나오는 게 뭐 티치도 나오죠 티치 이야기는 티치만으로 빼고 그러면 3대장 3선장 뭐 이런 게 나오죠 해군 3대장 그럼 해적 옛날 3선장을 보면 신수염 골드로저 금사다시키 뭐 이렇게 나오고 최근에 루키들로는 루피 로우키드로 이렇게 나오는데 뭐 애니 장면들 보면은 뭐 이렇게 겹쳐서 보이기도 하고 그러면 지금까지 샹크스가 보여준 이미지를 생각하면 샹크스는 골드로저와 루피 사이를 연결해주는 연결자 중간자 뭐 이런 입장으로 보이죠 현상을 잘 유지하려고 하는 걸로 보이고 그런 걸로 봤을 때 그럼 샹크스 혼자만 그런 걸 하느냐 샹크스도 그런 중간자의 입장을 하는 게 샹크스뿐만 아니라 3명이지 않을까 샹크스 이외에 2명이 더 있지 않을까 하는 발상에서 이야기를 시작한 건데 1편에서 이런 발상 이야기는 잘 안 나오고 사실 1편은 저번 영상처럼 노란 머리 집안 루피의 외가 집안 뭐 이렇게 묶어서 이야기 하듯이 하늘색 머리 집안 곱슬머리 집안 이야기를 하면서 샹크스 이야기를 마무리 할 건데요 이런 집안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지금 계속 샹크스, 버그 이런 출생에 대한 궁금증을 말하기 때문에 집안 이야기가 나오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1편은 먼저 지금 키워드 중에 자세히 설명 안 한 게 버그가 있습니다 이 버그를 저는 굉장히 의심스럽게 보는 사람입니다 버그에 대해서 뭐 많은 분들이 버그를 뭐 그렇게 보기도 하는 거 같아요 근데 버그라는 캐릭터를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 일단 버그로 이야기를 시작하면 일단 샹크스하고 버그의 출생이 궁금한데 둘 다 풀네임이 없죠 그냥 샹크스고 그냥 버그입니다 그러면 이제 버그는 루피하고 인연이 굉장히 깊은데 뭐 루피하고 있었던 일 이야기하면 끝이 없죠 너무 많으니까 그만큼 자주 나왔는데 뭐 첫 거의 해적 빌런이기도 하고 근데 이 루피처럼 고속 성장을 합니다 칠무해가 되듯이 좀 너무 약해 보이는데 이상하게 막 사람들이 따르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버그가 조금 수상한데 오늘 이제 옛날 저번 황금노란머리 이야기하면서 버그도 열심히 이렇게 한번 자세히 제가 보니까 맨날 광대 옷 입고 모자도 맨날 바뀌고 스타일리스 굉장히 스타일리시한데 근데 죄수복을 임펠다운에서 입혀 놓으니까 원래 머리가 나온다는 거죠 원래 머리 스타일은 포니테일 머리처럼 이렇게 뒤로 그냥 한번 묶은 머리인데 또 그 머리 스타일을 쭉 자세히 보고 있으니까 한 명이 떠올라요 그 한 명은 최근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됐는데 누구냐면 최근에 원피스 최종 보스라고 의심되는 임, 이무, 이무라는 사람이 나왔죠 그 이무가 루피 시라오시 티지 사진을 칼로 꼽고 그 다음 비비 사진을 들고 있습니다 뭐 여러가지 장면들이 나왔는데 좀 더 뒤에 얘기 드리고 이무는 2편 3편에서 나오니까 그러면 이 비비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된 걸 버그의 출생이 궁금해서 한번 엮어 보는 겁니다 왜냐 머리 스타일이 비비와 버그가 비슷하고 똑같으니까 그러면 지금 하늘색 머리 집안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비비가 이름이 네필탈이 비비인데 아버지 성을 따랐죠 하지만 아버지는 검은색 머리죠 근데 어머니는 머리 색깔도 똑같고 얼굴 외모도 비슷한 게 어머니의 유전자를 물려 받았죠 그럼 지금 저는 이 알라바스타 왕가의 외가가 궁금한 겁니다 그 외가에 버귀를 한번 집어넣어 보는 겁니다 그만큼 요즘 비비가 중요하니까 이무가 사진을 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버그의 출생이 궁금하니까 한번 엮어 보는 건데 여기에 비비에 대한 설명을 잠깐 추가하자면 이 비비가 루피의 동료가 거의 됐는데 안 된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비비의 동료가 안 되고 그 다음에 하늘섬에 올라가기 위해서인지 로빈이 동료로 받아 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로빈을 통해 포네그리프를 읽고 내려와서 워터세븐에서 하늘색 머리에 프랑키가 나옵니다 근데 이 프랑키를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버그의 출생이 궁금해서 비비랑 엮은 다음에 비비가 동료 안 되고 프랑키가 동료가 되는데 프랑키도 하늘색 머리에 출생이 궁금한 남자입니다 왜냐면 프랑키도 고하고 출신지가 안 나왔고 풀네임이 없죠 근데 지금 이렇게 연결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프랑키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버그 이야기는 샹크스 이야기를 통해서 2편 3편으로 좀 더 하기로 하고요 지금 저는 하늘색 머리 집안 티티의 어머니 집안도 굉장히 무슨 큰 집안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인무가 이렇게 쳐다볼 정도로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버그의 출생이 거기에 연관되어 있지 않을까 프랑키도 연관되어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엮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 프랑키가 또 쿠마하고 연결 라인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프랑키가 도톰 도톰 열매를 먹을 것이라 확신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 말씀을 한번 드리면 그 말씀을 한번 드리면 갑자기 생뚱맞게 프랑키 얘기하는 거죠 쿠마 이야기 1편에서는 하늘색 머리 집안과 또 다른 머리색 집안을 말씀드린다고 했으니까 프랑키가 프랑키가 쿠마에게 쿠마가 2년 동안 지킨 밀짚모자 일당의 배를 인계받고 쿠마처럼 기계 몸을 가졌고 배가 펑크하고 연관 있고 쿠마의 손 손에 발바닥이 있듯이 그 프랑키도 손바닥에 작은 손이 나오는 그런 이미지가 있고 그리고 사실 많은 옛날부터 예상했듯이 쿠마의 열매는 숫자상의 의미로 밀짚모자 일당으로 올 것이라는 예상들을 예전부터 해왔죠 그럼 밀짚모자 일당 중에 누구일 것이냐 프랑키 같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루피로 예상하는 이유가 이 도톰 도톰 열매가 티치의 어둠어둠 열매를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 티치와 루피가 완전히 반대되는 식성을 보여주면서 이런 구도를 만들어 왔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서 프랑키도 루피와 티치와 같은 관계를 프랑키와 티치와 관계가 있다면 프랑키가 더 설득력이 있거든요 그럼 이거 설득력을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제 최근에 이 오뎅의 모험이라는 편을 보면 오뎅이 고아인 어린 시절 프랑키를 만납니다 만나서 배 탈래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프랑키는 거절하죠 근데 티치는 태워달라고 하고 아 얘가 고아구나 이런 식으로 오뎅이 생각하는 게 나오는데 완전히 프랑키와 티치가 반대되죠 근데 또 어린 시절 프랑키와 티치를 보면 이 눈에 점점점 눈썹 속눈썹 긴 표시가 서로 비슷합니다 외모가 지금 외모 비슷한 거 말씀드리고 이런 반대되는 거 말씀드렸어요 원래 예상이라는 게 이런 거 막 섞어서 한번 예상해 보는 거니까 그러면 현재로서는 프랑키가 받은 게 아니니까 쿠마하고 티치가 반대되는 열매를 지금 들고 있는 겁니다 또 갑자기 쿠마 이야기 하는데 그러면 쿠마는 혁명군이고 그리고 티치는 루피에 반대되는 좀 뒤의 의지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아주 나쁜 놈이죠 그런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서로 생각이 뭐 이런 가진 뭐 사상이 쿠마하고 티치가 다른 건데 그러면 갑자기 또 생긴 걸 보니까 쿠마의 이런 곱슬머리에 모자 쓰는 스타일 티치의 곱슬머리에 초반에 보면 두건을 쓰는 스타일 머리 스타일이 완전히 똑같거든요 어떻게 좀 이런 우연이 있을까 할 정도로 근데 여기서 갑자기 신기한 건 혁명군과 티치 사이에 오묘하게 우리를 궁금하게 만드는 인물이 한 명 바로 아오키지 쿠잔이죠 쿠마와 쿠잔은 쿠자도 영어로 똑같지만 같은 사우스블루 출신이거든요 그러면 갑자기 이상하게 곱슬머리 스타일 비슷한 남자 3명이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관계 자체가 혁명군 그리고 나쁜 놈 그리고 혁명군과 나쁜 놈 사이에서 이상하게 행동하는 놈 이 3명이 머리 스타일이 똑같죠 어떻게 머리 스타일로 막 역냐 티치는 이름이 마샬디 티치 아니냐 하는데 티치의 이름은 신빙성이 아예 없는 놈입니다 마샬디 티치란 이름은 사실 근거가 뭔지 모르겠지만 티치는 본인을 검은 수염이라고 자칭하고 있고 검은 수염은 사실 골드로즈하고 연결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티치 이야기로 빼고요 그러면 이 티치의 배 이름도 최근에 따라 지었죠 록스 배 이름을 그러면서 이제 샤블 오브 지백인가 이런 식으로 따라 짓고 아무튼 이름에 관해서는 아주 신기성이 전혀 없는 놈이기 때문에 그냥 스타일과 머리 스타일 출생 출생지 뭐 고향 뭐 이런 걸로 엮어보면 곱슬머리 3명이 좀 묶이죠 이 말씀을 지금 쭈루룩 정리하자면 샹크스 이야기는 전혀 없는데 이런 집안들 이야기를 해야지만이 2편 3편에서 좀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서두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1편에서 말씀드렸던 걸 좀 간단히 정리를 하면 버기의 출생도 궁금해서 좀 보다 보니까 최근 중요한 인물 비비랑 비비의 이런 집안과 버기를 엮으려다 보니까 또 머리 색깔이 비슷한 프랑키의 출생도 궁금하고 그럼 프랑키는 인물상 쿠마하고 연결이 있을 것 같다는 예상이 되면서 이 쿠마는 티치와 아오키지 쿠잔이라는 연결 라인이 바로 그냥 쿠마가 프랑키 줘야 프랑키가 티치랑 싸우고 뭐 이런 파란색 머리와 곱슬머리 집안 이야기를 간단히 한번 해본 건데요 당연히 샹크스 이야기가 없으니까 조금 당황스럽겠지만 바로 이어서 2편을 보시면 아 집안 이야기들을 좀 알아야 누가 누구고 누가 누구고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미리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1편을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